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김윤수입니다. 인증 관련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증 관련 서비스에선 YP 명령의 종류와 특징, 액티브 디렉토리의 각 항목의 주요 내용, 그리고 행간에 설명되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증과 인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리눅스 시스템에서 인증이란 등록된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것을 말하고 인가란 이렇게 인증된 사용자가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는 ETC 밑에 패스워드나 쉐도우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자와 패스워드를 확인하고 로그인을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 대의 PC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여러 개의 리눅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 각각의 계정들을 관리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든지 다수의 리눅스 시스템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에서는 네트워크 기반의 인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인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이해하고 혹시 지문에 나와 있는 경우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N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LDAP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NIS 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단순히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시스템 정보를 검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선사가 개발한 서비스며 RPC 프로토콜을 이용을 합니다. 또한 NIS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암호, 그룹 정보 등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른 시스템에 제공합니다. 즉 서버에, NIS 서버에 어떤 사용자 계정을 등록을 하면 이 NIS 서버와 연동되는 클라이언트에 그 계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텔렛이나 삼바, SSH 같은 서비스에서 그 NIS 기반의 인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NIS 같은 경우에는 선사가 초기에 YP, 옐로우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것이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NIS로 이름을 바꿔서 출시를 하였는데 예전에 YP, 옐로우 페이지라는 것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명령어들이 YP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를 기억해 주시면 YP 시스템에 대해서, NIS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후에 NIS 플러스가 등장하게 되어 있는데 RPC의 데이터 암호화와 인증을 지원해서 조금 더 보완과 확장성을 향상시킨 것이 나왔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LDAP 서비스에 대해서 주요 특징을 살펴볼 것인데요. TCP 기반 응용 프로토콜이고요. X.500에 DAP, Directory Access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경영화된 모델로 개발한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RDBMS,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빠른 검색 속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나 계정 정보를 빠르게 검색해서 연동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자주 갱신이 되거나 관리할 경우에는 다소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LDAP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속성을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리눅스 마스터의 기출 문제를 살펴볼 때에 LDAP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살펴본 주요 특징 정도와 함께 이 LDAP의 주요 항목과 즉 속성과 관련된 설명을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T로 되어 있는 속성은 주이름 또는 우리나라의 도이름에 해당되고 CN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암기하고 계신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LDAP 같은 경우에는 트리 구조로 되어 있고요. DN과 RDN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혹시 지문상에 맞냐 틀리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물어볼까 확인하는 것인데요. 국가 조직과 같은 동일한 설정을 가진 그룹의 개념으로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고요. 새로운 엔터리를 만들때는요.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속하도록 설정을 해서 마치 그 클래스의 내용을 상속받는 것처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DAP을 사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 디렉토리가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LDAP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시면 특히 리노스 마스터 시험을 볼 때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실제 이제 NIS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NIS 서버를 설치하고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상호 운영하는 것까지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실습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실습이 아니라 시험 대비라고 그러면 각각의 설정 파일과 특히 명령어와 그 명령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리노스 마스터 시험에서는 YP로 시작하는 NIS 명령어의 종류와 특징을 물어보는 것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NIS는 RPC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RPC 바인드를 시작함으로써 즉 RPC 바인드 서비스를 실행함으로써 RPC 데몬을 구동시킵니다. 비록 NIS가 아니더라도 RPC 데몬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RPC 바인드를 시작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을 위해서 이 부분을 실습을 위해서 설정하는 건데요. 리눅스 시스템에서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는 IP와 도메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동으로 등록해서 DNS 서비스가 마치 도메인 네임을 IP로 쿼리해서 사용하는 그 어떤 과정을 호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녹화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실제 NIS 서버를 실제 이론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습을 하기 위한 내용인 거니까 혼돈하지 마시고 그 정도 내용으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NIS 서버를 설치하는데요. NIS 서버는 당연히 우리 패키지 관리자 명령인 UIN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인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NIS 서버 데몬 스크립트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YP 서브, YP 바인드, YP 패스워드, YP 엑스퍼드라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데몬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것을 담당하는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메인 데몬 같은 경우는 YP 서버가 될 것이고요. YP XFRD, 이 데몬 같은 경우에는 NIS 서버와 NIS 클라이언트 간의 맵핑 속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중심으로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NIS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명을 설정할 텐데요. 이 부분은 아까 ETC 밑에 호스트에 있는 그것과는 다른 NIS를 위한 도메인 명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NIS 도메인 네임, 아, NIS 도메인 네임이라는 명령을 이용하거나 ETC의 시스콘 피그의 네트워크 파일에 직접 등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래서 NIS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게 되면요. 뒤에 도메인 이름을 입력함으로써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반면에 ETC의 시스콘피그 네트워크 파일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재부팅을 이룬 후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NIS 도메인 네임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재부팅한 경우 그 정보가 없어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NIS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계정을 생성합니다. 서버에서 이 계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서버에 계정을 생성하면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해서 그 계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신대로 먼저는 일상적인 유저를 하나 등록합니다. 유저 애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해 주는 리눅스 명령어이니까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각각의 NIS 데몬들을 시작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사용자 추가와 NIS 관련 설정을 이루는 다음 수행한 다음에 NIS 정보를 갱신해야 되는데요. 방법은 YP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바 밑에 YP 디렉토리입니다. 메이크를 실행하거나 메이크하고 마이너스 대문자 C 한 다음에 슬래시 바 슬래시 YP 명령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YP 명령어 자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즉 NIS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이 과정은 일종의 참고를 기억해 주셔도 되겠지만 각각의 명령어와 각각의 이 절차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NIS의 데몬의 종류 명령어의 종류, 특징 이것이 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이크를 완료하게 되면 바 밑에 YP 디렉토리 안에 NIS 서버 이름의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여러가지 맵 파일 등 여러가지 정보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NIS 시스템의 서버와 관련된 준비가 끝난 것이고 이제부터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내용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NIS 클라이언트를 설치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IS 도메인명을 실행을 해 줍니다.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즉 일상적인 리눅스에서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해 주는 내용들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NIS 도메인 네임을 설정하고 확인도 가능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TC 밑에 YP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NIS 서비스와 도메인 정보를 이와 같이 설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혹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TC 밑에 YP 컨피그 파일 밑에 NIS 서버와 도메인 정보를 이렇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바인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YP 바인드를 시작을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NIS NIS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설정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제는 이렇게 NIS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증, 내가 인증을 거침으로써 이 리눅스 PC를 쓰겠다. 이 리눅스 호스를 쓰겠다라는 그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말씀드린 셋업 명령으로 텍스트 기반 설정 유틸리티를 이용을 해서 NIS 서버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인증 옵션을 설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셋업을 실행을 해 주고요. 명령을 실행을 해 주고 그러면 인증 메뉴에서 인증 설정 메뉴에서 NIS 사용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과 서버의 설정 정보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NIS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노그인을 하고 또 특정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메뉴 체제를 이용을 했다면 참고로 오토컴픽을 이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오토컴픽이 아니라 오스 A-U-T-H 오스 오스컴픽 명령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NIS 클라이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NIS 서버가 구성이 됐고 그 서버에는 사용자 계정이 등록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도 이제 NI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SSH 명령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하는 것을 예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SSH 해가지고 서버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계정 아이디어와 패스워드가 NIS 서버에 등록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NIS에서 등록되어 있는 그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서 이제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로그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자 정확히 말씀 그림을 한 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NIS 서버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일종의 클라이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클라이언트에 SSH로 접속을 할 때에 당연히 계정이 필요하겠죠.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한데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NIS 서버를 통해 가서 확인을 해서 로그인이 허락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계정 정보는 NIS 서비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NIS 관련된 데몬의 종류와 특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NIS와 관련된 주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NIS 도메인 네임 도메인 이름을 설정하거나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YP 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요. NIS를 이용해서 로그인한 다음에 인증에 사용한 NIS 서버를 조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M 옵션을 이용을 하면 서버에 맵 정보를 출력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YP CAT YP CAT 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YP 서버의 구성맵 맵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P 테스트 명령이 있습니다. YP 테스트는 클라이언트에서 NIS의 동작 및 설정 등을 확인하고 도메인 명 맵 파일 목록 사용자 계정 등의 정보를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YP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NIS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자, 이제 YP 패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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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워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YP CHSH 이거는 CHSH는 쉘을 변경하는 명령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서버에 등록된 사용자의 쉘을 변경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P CHIN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NIS 서버에 등록된 사용자의 정보를 변경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각 명령어들을 그냥 제가 저한테 익숙한 그런 명령어 패턴으로 이름을 불러드렸는데요.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우리 도서에 있는 내용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미출쳐 가시면서 이렇게 각 명령어의 스펠링도 직접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특징들을 함께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왜냐하면 왜냐하면 실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스펠링의 아주 소소한 어떤 스펠링 차이로 맞냐 틀리냐 맞는 명령이냐 틀린 명령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꼭 점검하고 확인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